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북한 게시물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교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문건이나 영상물들은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자료들이어서 이 자료들의 단순 게재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, 기본질서에 해악이나 위험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. 의성군과 영양군의 교사였던 이들은 2013년 기소된 뒤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